저기 봐요. 성주풀이. 성주풀이 언제도 오래되었고 충전머리 한번 맞춰서 해봐요. 북몸살 나갔네요. 북몸살. 좀 쳐야지 안 돼야. 북 많이 쳐야 돼. 너무 못해. 여러분들. 안 돼 안 돼. 이렇게 해다가는 이렇게 해다가는 안 돼. 아니 우리 풍당에 여자 고수분이 나와야 돼. 우리 성분만 맨날. 폭도 그냥 너무너무 못 치고 소리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. 성분북으로 다 가면 안 돼. 이제는. 혼자 저기 뭐야. 하고 나면 자기 소리를 못 해. 저 사람이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비를 넉넉히 죽이래요. 뭐해요. 약값. 그 저 팡콜값도 안 돼야. 팡콜값. 제가 열심히 병원할게요. 응. 아님 병원 미쳐. 드시고 지망을 해야 돼. 도전해야 돼. 해봐. 하는 데까지는. 하는 데까지는 해봐. 그거 쉽지 않다. 남의 복치기 쉬운 거다니요. 위기관리까지 해줘야 돼. 보통인 줄 아냐. 보호위하고 자기가 틀려서 보호위해주고. 자. 자 얼른 쳐. 덕궁딱궁딱딱궁궁궁척궁 시작. 얼씨구야. 노래 들어가자.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아라. 비관련으로 설선 휘나리소서.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괴로구나.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. 아주 올리는 곳자리라. 이 댁성주는 화가성주. 첫집성주는 초가성주. 한대만의 공략성주. 천연성주 인정성주. 서부를 일고. 삼년성주. 서른인 목사. 연성주. 마지막성주는 쉬운 달고 비롯한. 대와련으로 설선 휘나리소서. 에라 만수 에라 시지야. 설선 휘나리소서. 어디로 다 어디로 다 그냥 행차가 어디로 남은 호값에 죽어졌리들아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망수 에라 대신이야 이와 관련으로 설설이 날이 서서 박양성 침대 오예 벚꽃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 그리 변볕이며 철대가 이기 개념군야 무덤은 영웅 호걸 그리 백년 소년의 원약이 편식을 준 아기 놀고 누웠더니 한 송정 손을 메어 저그맣게 배를 놓아 간다 아기 놀고 시원없고 수리며 간주만이 싫어 술렁수게 띄워라 강릉평포대 에라 망수 에라 대신이야 내 활련으로 설설이 날이 서서 조정 손에 한눈에 잠 못 이루나 해라 만수 해라 세신야 내 관련으로 설설이 빛나니 소절 거 passé 불경제는 역을 다하고 아무리 부른 비빔소리 와우 상모왕이 춤을 추고 소상왕이천댓소리로 대충이 절로 남아노라 내가 한숨 내가 대신이야 내 활력으로 솔솔 이탈이 날이 서서 에라 만수 에라 지신이야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운원이 어디면뇨 저 홍삼구와 동당을 채 위원 선시발도 본동산에 던절떠니만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당국이 되었구나 우리 진흥이 되었네 광남정송이 접어졌구나 활력으로 솔솔이 날이 서서 충중무리 몽신 몽신했지요 그렇게 몽신하고 나니까 어쩌요 셀그덥 하죠 그렇게 셀그덥 해왔어 에피드